관광객을 위한 숨겨진 보베 10대 런던 비밀명소, 리사벨라 플란테이션. 이 멋진 정원은 당신이 런던에 있을 때 분명히 시각적인 광경입니다.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발견하면 헨리 왕의 마운드에 대해 들어보세요. 당신이 세인트 폴 대성당의 장관을 볼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, 리치몬드 파크에 있습니다. 화이트 채플 벨 주조 공장. 이것은 내가 거의 같은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발견한 또 다른 작은 보물입니다. 그리고 하루 만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. 간단히 말해서 이 회사는 벨을 만든 바로 그 회사입니다. 미국의 피그벤 언드 더 리버티벨 위에 사진입니다. 이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. 그것은 미국 독립의 상징입니다. 이것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 회사라는 것입니다. 거의 500년 동안 살았고 여기서 벨을 살 수도 있습니다. 그것은 당신이 런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역사적 기념품 중 하나임이 보장됩니다. 여기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입하거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. 와이트 채플에 있습니다. 서성 마르틴의 창. 세인트 마틴인 더 필지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. 특히 오후에는 무료 콘서트를 열지만, 주변에 있을 때는 세인트 마틴의 창문을 찾아보세요. 그것은 인상적인 건물로 들어가는 독특한 창문입니다. 트라팔가 광장에 있습니다. 아스트란드역. 이 역은 올드위치 스테이션이라고도 불리며,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런던 역사의 핵심 부분입니다. 전쟁 중에 런던의 박물관으로부터 예술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. 그리고 비록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, 만약 당신이 이곳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런던 교통 박물관에 연락한다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템플에 가시면 됩니다. 일곱 개의 코. 소호 주변에는 예술가 릭 버클리가 만든 일곱 개의 코가 있습니다. 런던에 있을 때 분명히 흥미로운 광경, 인상적인 보물 목록에 오를 것입니다. 소호에 있습니다. 영국에서 가장 작은 경찰서. 누가 이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, 이 역은 경찰을 위해 지어졌습니다. 트라팔가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받던 곳입니다. 더 이상 경찰서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. 트라팔가 광장에 갔을 때 이것을 보는 것은 꽤 흥미로운 광경입니다. 트라팔가 광장에 있습니다. 세인트 던스턴스 인 더이스트. 저는 올해 초에 이 정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아름다운 고딕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크리스토퍼 랜이 디자인했고 센트럴에 있는데, 나는 이 정원에서 몇 년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살았지만,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. 여기 이런 게 있었어요. 그것은 정말로 런던에서 가장 잘 보존된 비밀 중 하나이며, 현재 비밀 유지자들 사이에서 사진 촬영과 촬영의 최적의 장소. 그게 어디에 있죠? 머뉴먼트와 타워의 사이에 있습니다. 파리던 이즈 숨겨진 귀. 7개의 코와 비슷하게, 이것들은 또 다른 예술가인 팀 PC록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. 코벤트 가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세인트 벨스 옵세인트. 그 종은 즐거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뉴게이트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의 처형을 기념하기 위해 수색이 동안 사용되었습니다.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 벨은 뉴게이트 실행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뉴게이트 교회가 없는 성세풀칠의 성당의 지하실에 있는 유리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. 홀본의 올드 브릿지에 있습니다. 잭 더 리퍼 박물관. 화이트 채플에 있는 빅토리아 시대의 집에 6층에 걸쳐 펼쳐져 있고, 잭 더 리퍼 박물관은 책, 영화, 공예품을 통해 악명 높은 살인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일을 하면서 살인 미스터리를 풀려고 노력하고, 길을 안내하는 단서와 범죄 현장 게시판이 있습니다. 올드 게이트 이스트에 있습니다.